인간이라는 게 참 악랄한 존재지요. 지금이 덜합니다마는 우리가 애자를 보면 시골에서 소를 일평생 부려먹고서는 잘 묻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소고기라면 일하다가 죽은 소고기를 잡으니까 찔겨서 조금처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시절이니까 찔리고 먹고 관계없이 먹었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를 돈이 없으니까 손님이나 먹으면 또 그 개도 울면서 잡아먹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잡아먹고 훑어먹고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게 소는 소대로 잡아먹을 소가 있고 젖 짜는 소가 있고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고 개도 원래는 안 먹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육으로 키우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직도 제가 가슴 아프다 그래야 될까 인간들이 무지해야 되는지 나쁜 존재인지 꿀벌에 대해서 꿀벌은 우리 시큰 일에 오면 주인들이 몽창 그냥 다 챙겨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양몽하는 꿀은 보면 일부 꿀을 남겨주기도 하고 설탕도 주니까 생계 유지는 됩니다. 목숨을 살 수 있는데 뭐가 끔찍스러워냐면은 목청이라는 꿀하고 석청이라는 꿀이 있더군요. 그거는 산에서 자연 벌들이 나무에서 집을 짓고 꿀을 모으면 석청이 되고 돌에서 모아서 하면 석청이 되는데 이게 보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기이한 일, 호기스러운 일을 하니까 텔레비전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헌터들이니 산사나이라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막 줄을 타고 내려가고 유격 훈련을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 가서는 돌에 기껏 1년에 한 번 그 벌들이 모아놓은 걸 홀라당 따가버립니다. 우리가 양몽하는 벌들은 주인이 설탕이나 꿀을 챙겨주니까 목숨은 유지되겠지만은 목청, 석청 이 별들의 운명은 어쩌다 됩니까? 더 그것도 겨울이 다가오고 꽃은 없어진 가을에 홀라당 따가버리거든요. 이게 진짜로 약 때문에 먹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게 맛으로 먹는다면은 그저 또 보호신을 위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게 보호신이 되겠습니까? 벌들이 저주가 섞이는 그 국물이 어떻게 보약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 약을 사 먹는 게 나았죠. 그래서 저는 채식 논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인간이든 동물이든 죽일 때는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과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존재이라도 더군다 잘났다면은 이런 미무룩 울음소리도 듣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생계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있다 치더라도 왜 그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매스콤에서 크게 방황 속을 하고 우리 호응심을 자극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 나라에서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달기나 물고기 같은 게 애들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밑에 보여주고는 우리나라는 곧 다음 장면은 그걸 통닭구이나 매운탕에서 막 비워주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안 비워준답니다. 어린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밝으면 눈을 뜨고 주인에게 아양 떨던 달걸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니까 숨어서 할 일들 아닙니까? 저는 벌들을 통째로 그냥 겨울에 어려워 죽지 않은 이런 만행은 앞으로 없었으면 싶습니다. 이런 미물에게 대해도 우리가 인정을 갖고 있을 때 하물며 우리 인간끼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개를 한번 건의해봅니다.